네 빙어빙어빙어빙어 빙박빙박빙박 너무 많지 않아요? 오늘 실시간 정보로 어저께 따끈따끈한 조항이 오후에 들어온거에요. 아무도 하지않은 이 첫항 빙어터. 네 구미에 사는 또 뭐 우리 조사님이 계셔요. 오늘 이하로 오셨길래 이곳으로 안내를 했더니 웬거 빙어 이렇게 많이 나와 지금. 400여 수를 했다나 오 CR도 좋아요. 그릇 3개가 담아서 살아있는 놈. 요건 쓰러진 놈. 웬일이니? 빙박도 가능하다는 거에요. 이제 막 네이지도 버려야 되겠어요. 평오지 진행 중이에요. 또 다른 저수지 이제 첫항이 시작돼 버렸어. 와 빨리빨리 가야 돼요.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. 오늘은 12월이 아니라 2023년 1월 3일 저녁 오후 타임 5호에 소식을 주신 걸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. 너무 많다 진짜. 어저께 우리 빙신님이 여기가서 테스트를 했어요. 웬거 빙어가 올라와. 오늘에 우리 단골손님을 또 넣었잖아. 이렇게 대박을 쳤어. 못 모르고 뭐 네이지를 난낚시를 가니 뭐 금봉을 나네. 안지국지를 가니. 대산지를 가니. 오 다 버려버려. 갈 필요 없다. 여기로 가야 된다. 와 어디냐고요? 대울나라를 방문하면 안내하죠. 실시간 정보예요.